오늘은 스틸홀 세제가 포함돼서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스틸홀, 철솜을 쓸 건데요. 여기 더러운 부분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물에 묻히고요. 철솜이기 때문에 물을 묻히시면 거품이 나는 걸 푸실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여기 이런 물때들 굉장히 더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물때가 아주 많거든요.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아래부분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이 다르죠. 닦아서 이쪽만 먼저 물기를 볼게요. 이렇게 사서 요기해 코 MORE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눈에 맞추뵈을 섞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